교웅들은 들어보여 어밍어가 우리나라를 계속 공격하고 있는데 그 공격상태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소 백성들의 민심이 떠날아가기도 합니다 그대의 말이 옳소 아이패드 그럼 어쩐 방법이 좋겠소 방어를 방어력을 더 높이는 겁니다 그러기에 많은 백성들을 동원해야 하지 않겠소 역시 항복밖에 없지요 아마 그럴 것이오 항복합시다 전하오 어밍어의 왕이여 우리는 항복을 할 것입니다 굳이 우리 땅을 가지시오 돈국계이여 전자기국도 내 손안에 있구나 예전에 조그맣던 나라가 이제는 대제국으로 변형되다니 걸걸걸걸걸걸걸 że 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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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는 많은 고난을 겪었으나 끝까지 극복하고 돈국 전자기국 로봇국 같은 소수나라들을 점령을 해서 강대국으로 성장 시킨 것을 기념해 어과를 나누면서 즐거운 연회를 즐길 것을 모든 백성들에게 알린다 아바마마 경하드리옵니다 전하 경하드리옵니다 경하드리옵니다 빰빠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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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띡 오과다 먹자 먹자 먹고싶다 맛있다 맛있다 아 내 차례 꿀꺽꿀꺽꿀꺽 꿀꺽꿀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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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먹었다 아 내 차례인가 어 와 으음 으음 흠 으음 으음 오가가 아주 뜬깬합니다, 지은아. 우와, 겨우 꺼냈어. 아주 맛있고 맛있어. 물차례. 아, 배불러. 배불러. 어음! 오, 잘 먹었다. 우리는 이제부터 두뇌반도의 강대국으로 성장할 것이다. 와, 만세, 만세. 방송국 사람들은 모두 나가시오. 예, 지은아. 가져가. 역시 연회는 이런 특별한 날에만 하면은 아주 기분이 좋다니까. 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 에휴, 신하들은? 어과를 많이 먹었는지? 왜 이렇게 다들 취했어? 고마워. 자네. 으허허헣. 나도 자야지. 감사합니다.